좋아한다면 책미대로 사라져주는 게 맞아 카운을 한 사이인데 애인은 무슨 애인? 본인이 깨졌다고 위장 결혼을 하라고 너랑? 나도 내 청혼자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 남조선 여자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오라 데리러 왔어 기다릴 것 같아서 세리씨가 무사히 돌아간다는 건 이장 역신 무사하지 못할 거란 얘기도 다해 사랑하는 게 noise